지난해 캐나다 인구가 전년 대비 3.2% 증가해 6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월 1일 현재 총인구는 4,076만 9,809명으로 1년 전보다 127만 1,872명이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다 인구 증가율은 베이비붐과 헝가리 이민유입이 급증했던 1957년입니다. 지난해 인구 증가분의 98%는 해외 유입으로 이중 이민자는 47만여 명,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난민 등 임시 체류자는 80만 5천여 명입니다. 최근 2년 새 임시 체류자가 2배 가까이 급증하며 1월 1일 현재 임시 체류자 수는 전체 인구의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을 임시 체류자들이 해소해주고 있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그 수가 급증하면서 주택난과 인프라 등 사회경제적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는 연간 1% 인구 증가에 익숙한데 지금 같은 빠른 속도에 맞추려면 석 달간 신규 주택 17만 채를 지어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나오자 지난주 연방정부는 임시 체류자 규모를 억제하는 상한선을 시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금리 인하인 역할을 하겠지만 반대로 GDP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타주로의 이주자 수는 또다시 30만 명을 넘어 3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주간 이동에선 단연코 엘버타주가 앞서 지난해에만 무려 5만 5천여 명이 이곳에 정착했고 해외 유입도 늘면서 총 인구는 4.4%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온타르조에선 3만 6천 2백여 명이 엘버타주 등 타주로 떠났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도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타주로 떠난 주민이 더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캐나다에선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3만 1,100여 명 더 많았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욕에서 차량을 훔치려던 일당이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행각은 고스란히 CCTV에 찍혔습니다. 지난 9일 새벽 0시 45분쯤 베더스트 스트릿과 글랜케언 에비뉴 인근의 한 주택 앞에 회색 바지를 입은 한 명이 나타나 지플 앵글러 안을 둘러보고는 사라졌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보안업체로부터 첫 번째 알림 경고를 받았지만 확인 결과 차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 후인 새벽 4시쯤 또 다른 남성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때 가족에게 두 번째 알림 경고가 있었습니다. 후드를 열어 퓨즈를 빼고 조수석 문 잠금장치를 작동시킨 남성은 이내 도구를 가져와서는 조수석에 앉아 보안 시스템을 손보는 듯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본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수석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남성이 창문에 있던 집주인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놀라 도주하려는데 때마침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접근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용의자리를 바짝 뒤쫓은 경찰은 주소불명과 쾌백주 라발 출신인 20대 남성 둘을 검거하고 10여 건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 명은 차를 훔치고 또 다른 한 명은 길 건너편에서 망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족은 직접적인 큰 피해를 면해 그나마 다행이라며 보안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언더커버 수사를 벌인 토론토 경찰은 400만 달러 상당의 도난 차량 48대를 압수하고 7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캐나다에서는 매 5분마다 차량 한 대씩이 도난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외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연방통계청은 올 1월 식당 매출이 전달 대비 1.9% 감소했으며 특히 일반 식당은 무려 6.4%가 급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물가로 가격이 크게 오른 외식비와 팁 때문으로 특히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식당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온주 1.1%, 엘버타주도 0.5% 줄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그나마 가격이 낮은 패스트푸드와 푸드코트는 방문이 늘며 매출이 2.4%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도 외식 횟수는 줄었는데 대신 테이크아웃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외식한다는 응답자는 전년도 38%에서 25%로 1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대신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테이크아웃 한다는 응답자가 늘었고 배달 수수료도 아끼려 직접 픽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젊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외식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Z세대 2명 중 한 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식당을 찾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놀수욕의 한 중국 식당이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은 채 팁을 없애고도 직원 임금을 올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인 부부는 직원과 손님의 고충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팁은 받지 않았고 수익을 직원과 분배했으며 마케팅 비용은 보너스로 직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팁을 받을 때보다 직원 급여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식당 벽에 팁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고 소셜미디어에 알리고 있는 부부는 식사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즈 토론토 경찰이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새벽 5시 30분 버스가 에토비코, 이슬링턴 에비뉴와 더 퀸소의 교차로에 정차할 때쯤 여성 승객에게 다가간 용의자가 갑자기 나무 조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뒤 달아났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중상을 입게 해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30에서 40대의 많은 체형의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사공의 고속도로 인근 DBP 남부 방면에서 과속 질주하던 니산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20세 운전자와 동갑내기 여성이 크게 다쳤으며 이 중 한 달여 동안 사투를 벌이던 여성이 지난 26일 사망했으며 사망자 신호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가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이력을 신용점수에 합산해 주택 최초 구매 시 더 낮은 이자율로 물기지를 얻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세입자 권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1,500만 달러 세입자 보호 기금을 마련하고 또 주정부와 협력해 집주인이 폭리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이전 임대료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전국 표준 세입자 권리 장정 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새 예산안 발표에 앞서 일부를 공개한 건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야당은 임대 주택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인데도 여전히 미미한 조치만 취하고 있다며 지적했고 쾌백주는 주정부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며 발끈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오타와 교육청들이 거대 소셜미디어인 틱톡과 메타, 스냅챗을 상대로 45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론토 교육청과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 필지역 교육청, 오타와 칼틴 교육청은 이 기업들의 콘텐츠가 부주의하게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피해를 입혔다며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주의 산만과 사회적 고립, 사이버 괴롭힘, 정신건강 문제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책임을 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덕푸드 수상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교육의 핵심 가치에서 초점이 멀어질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제외 국민 투표가 오늘 4월 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31일까지 제외 공관 이외에도 온타르주 토론토 한인회관과 엘버타주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사흘 동안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투표소에 갈 때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토론토 한인회관에 갈 땐 핀치역과 한인회관에 있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토론토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억하기 위한 영화 리셋 상영회와 감독과의 대화가 다음 달 6일 토요일 저녁 7시 토론토 대학 이니스타운 홀에서 열립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참사 이후 관련 인터뷰와 기록으로 만들어져 다수의 독립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 리셋을 무료 상영하고 이 영화를 제작, 감독한 온타리오주 윈저대학 영화 제작학의 배민 교수를 초청해 대화의 시간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예약하야며 영화 상영에 앞서 사월의 꿈 합창단에 짧은 추모 공연도 예정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